고려와연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 저지를 위해 고려와연 주당 83만 원의 공개 매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총 취득 규모는 2조 6,634억 원이며,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.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제리코 파트너스도 오는 21일까지 영풍 정밀 지분 393만 7,500조에 대한 공개 매수에 나선다고 공시했습니다.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25%에 해당하며, 주당 3만 원으로 총 1,181억 원이 투입됩니다. MBK와 영풍이 제시한 공개 매수가 2만 5천 원보다 20% 높습니다.